얼굴 살짝 좀 들어주시고 동영상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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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정호씨 피디인데? 심정호씨 이렇게 오시잖아. 피디 그렇다고요. 성도 좋음 짭짤 성도 좋음 성도 좋음 진짜 간만에 홀리 벙겨 벙겨처럼 한다 벙결되던 기타 없이 한 번 더 동작과 연습한 노래 그땐 세대야? 예 그땐 세대야? 그땐 진짜 없었습니다 그땐 세대를 해보니까 그땐 세대는 사실 그땐 세대가 없는 세대를 그땐 진짜 없었다?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